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금일은 10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9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번호는 086280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이제 또 수호차에 대한 기대감이 인프라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핵심적인 동맹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자,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가 될수록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중가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 대비해서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인 지지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으면서 빠른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향후에 긍정적이게 반영이 되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한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서 저항 매물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찰실험 매물을 좀 나와주고 있지만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추후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찰실험 매물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하면서 찰실험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이 향후 전망이 부정적이게 바뀌어서 찰실험 매물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방어를 해주면서 올라오고 있죠. 추세 상단 부분의 위치에 있으면서 상단 부분의 지지구간을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 과정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전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추세가 이탈을 하지 않고 지지되고 있다는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서의 찰실험 매물은 다시 한번 추세 지지구간을 좀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추세 안에서 놀기 때문에 이어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거나 아니면 이때 매수 하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시면 지금 수입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추세적인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추세적인 부분은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멘텀들이 나쁘진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찰실험 매물을 확인하시면서 상단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면 하단 부분에서 매수 금액이 매수 물량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이런 전략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거나 아니면 꾸준히 가져가시거나 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오늘 매도를 안 해도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체적인 부분 하단에서 비중을 꾸준히 매수를 해가는 올라갔다고 안 팔고 떨어졌다고 사고 계속 비중을 확보를 해서 나가면 결국에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에요. 이게 8월, 9월, 10월, 그리고 11월, 12월도 남아있죠. 12월, 12월도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보시는 분들은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하단 부분 팔고 사고 하자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부분은 긍정적이다 라는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싸다 지금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다. 연간 실적 자체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지도 않고 현대차하고도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부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현대차 완성차의 운송 부분을 부품과 완성차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의 그런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는 동기화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판매도 그렇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흐름들, 글로벌 전기차, 수소차는 1위, 전기차는 글로벌 4위, 미국의 판매량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9월달에 수출지표, 수출지표와 반도체와 자동차 자동차 부근에서 수출지표가 잘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도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동차 같은 부분에서는 해상운송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운송, 해상운송, 그리고 수소차, 수소인프라의 수소운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같은 부분은 해상운송을 절대적으로 그런 담당하고 있는 게 현대글로벌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소는 생산하기 위한 재고 부품에 대한 재고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가 증가되면 부품에 확보된 부품의 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줄어든 만큼 또 확보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품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부품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생산된 부품을 현대글로벌스다 운송을 하고 생산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생산이 된 것은 또 수출이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의 실적 증가 재무적인 성장성은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대비 주가가 15만원에 위치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천원 지폐주라던가 만원짜리 그런 지폐주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지폐주들을 사용하는 경향은 주가가 1주당 가격이 좀 쌀 수는 있겠지만 기업성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싼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PER를 봐야 됩니다. 이 기업의 가치와 이 주가가 비싸냐 싸냐 이게 2만원이냐 3만원이냐 아니면 천원이냐 뭐 1500원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식이라는 것은 PER 이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저렴하냐 비싸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현재 기술적으로는 상단 부분에 저항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 하단 부근에서의 매수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라고 필수적으로 상승조정 상승조정을 이루어가면서 주가가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주가가 저렴한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염두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를 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수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증시, 미국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의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정확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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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